전국에 있는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의 존신과 부심 장영진입니다. 고3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고3과 같은 스텝으로 오늘 3월 학평 시험을 응시해본 N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초부터 시끌시끌했는데 그것을 1순환, 1순환을 매듭짓기 위한 시험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여러분이 하루 쨍일 공부하고 시험친 그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평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입니다. 과목과 단원에 대해서 점검해봅시다. 내용적인 거죠. 자 수원수투 수원수투가 공통입니다. 공통 우리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밸런스가 좀 뭐 문항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맞춰져 있지만 변별력 문항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13번, 14번, 15번이 아니나 다를까 객관식의 마지막 세 문항으로서 변별력이 좀 높았던 문항이었고 자 20번, 21번, 22번 이 세 문항이 또 단답형 주관식 문제로서 변별력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항들이었습니다. 그 앞에도 뭐 또 쉽지 않은 문항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딱 저 정도 그 뒤에 나머지 또 공통과목별로 28, 29, 30 정도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일단 단원을 한번 살펴볼까 자 관심이 매우 뜨거웠는데 여기 수투 수투가 나왔죠. 적분이었습니다. 다항함수의 적분 21번이 수원의 삼각함수가 나왔죠. 이번 시험에 삼각함수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20번은 뭐였냐면 함수의 극한이었어요. 수투였고요. 번거로우면서 한 번씩 나오네요. 함수 극한입니다. 함수 극한 극한이라고 쓸까요? 극한 자 15번은 무슨 문제였나요? 수원의 다시 삼각함수 오 오늘 삼각함수 완전 많이 나왔어요. 게다가 대부분 다 도형이었어. 그래프도 아니고 자 14번은 뭐였습니까? 수투 미분이었습니다. 13번은 다시 수원 지수로그 함수였습니다. 그래프 점근서 파악해서 Y자표 정수되는 개수 세기 딱 봐도 골고루 안배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눈에 띄죠. 수원 3개 수투 3개 수투 3개 다 단원별로 수원만 유독 눈에 좀 뜨는 점이 삼각함수 도형을 두 군데나 넣어놨고 심지어 11번에도 있어. 11번에 수원 삼각함수 도형이 또 있어요. 여기서는 삼각함수가 진하게 쓰이진 않고 그냥 기본 기하 중심으로 부채꼴이 나왔는데 어쨌든 얘도 삼각함수 쪽이 맞긴 맞아요. 삼각함수가 유난히 좀 강조된 시험이었다라는 점이 느껴지지만 골고루 출제했다라는 점은 분명히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시험을 통해서 수원의 삼각함수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는 건 좀 섣부른 일이고 골고루 주관식의 객관식의 뒷번호에 변별력 문항을 출제했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 정도면 돼요. 이번에 3월 시험을 친 것으로 수능을 예측하거나 내용적으로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툼하게 공통문항이 이렇게 출제되었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과목이 남아있는데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좁아. 선택과목은 확통, 미적, 기하 세 과목이 나왔는데 대단원도 아닌 중단원 하나씩 나왔어요. 근데 무려 8문항. 우와 8문항 중에 4점짜리 3문항이 28, 29, 30번이었습니다. 뭐 아니나 다르니까 이 3문제 매우 만만치 않게 출제됐었고요. 특히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전히 30번이 꽤 까다롭게 출제가 되어서 정답률이 매우 낮게 형성되리라 예측이 됩니다. 범위를 매우 좁혀서 8문항을 내다 보니까 웬만한 거 낼 만한 거 다 냈어요 진짜. 그래서 이번에는 선택과목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선택과목이 전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깊게 마음에 두지 마시고 확통, 순열 조합 진하게 한 번 공부했고 미적, 수열의 극한 아주 그냥 진하게 웬만한 거 다 봤어. 기하, 2차곡선, 접선도 아니고 직선도 없는 2차곡선만 나온 문항들 8문제나 풀어봤어. 이 정도로 생각합시다. 어차피 선택과목은 전 범위가 출제되어야 의미가 커질 테니까요. 이렇게 내용적으로 한 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걸 쓰자마자 정말 이 시험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이번 시험은 있잖아. 정말 이렇게 중킬러급 문항들이 있잖아요. 많이 출제됐습니다. 여전히 되게 어렵고요.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그래도 좀 할 만했다. 골고루 이렇게 9문항, 9문항의 중킬러가 출제되었다. 해서 옛날처럼 정말 너무 뚱뚱하게 낼 수는 없어요. 너무 뚱뚱하게 낼 수는 없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 아마 평가가 들어갈 거야. 6평도 한 번 쳐보고 나서 조금 더 슬림해질 겁니다. 이미 예시문항은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 오늘 시험은 30번이 매우들 어려웠습니다. 자, 이렇게 과목도 골고루, 단원도 안배해서 골고루 중킬러 문항을 고르게 펼쳐서 출제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이것이 이번 3월학평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드러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지점입니다. 더 이상 지치하지 말고 여러분, 중킬러 공략 시작하셔야 돼요. 개념해야 되고요. 기출에, 기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자. 내용적인 부분과 걸쳐 있는데요. 여러분, 수원이나 수투는 과거의 기출로 커버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 수원은 완전히 변방의 단원이었고 변방의 과목이었어. 그것이 핵심 단원으로 들어오면서 이번에 과도하게 삼각함수가 많이 들어가고 정말 중요한 수열이 상대적으로 너무 빈곤하게 출제된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실제 수능과 평가원 시험은 작년에 이미 수열을 매우 중요하게 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점이 좀 아쉽지만 야, 이거 공부 제대로 수원 수투, 제대로 시작해야겠는 걸 이런 어떤 교훈이 남을 만한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중킬러가 완전히 대세를 장악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전히 킬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한 27개, 28개 이런 사고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 사고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수원 수투 제대로 본격적으로 사전문항 너무 어려운 걸 제외한 사전문항 골고루 학습해야 한다라는 교훈 그것이 아마 오늘 시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뉴스에도 이렇게 떠들더라고 기자가 아는데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기자분들이 아는데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일선에 계신 모든 선생님, 최전선에 있는 수험생 여러분 중킬러 중심의 수능은 이렇게 계속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형식적인 거 한 마디만 더 해볼게요. 3라운드 체제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있잖아.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다 쉽고 마지막 두 개, 21. 다 가다가 29, 30 이랬잖아. 근데 이제 야, 나 15번까지 쭉 가서 마지막 문제가 꽤 어렵거든. 그걸 다시 툭 내려와요. 너무 많이 내려오진 않아, 사실. 아주 높지도 않고 그러다가 다시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렇게 이것이 3라운드 체제이거든. 이 곡선만 봐도 있잖아. 난이도예요, 난이도. 변별력. 절대로 엄청 어려운 킬러를 낼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킬러를 넣어? 그냥 2라운드, 3라운드 다 아웃이야. 그쵸? 여기 너무 어렵게 내? 아유, 그러면 1라운드, 2라운드 하고 시험 다 끝나. 여기다 진짜 어려운 걸 내? 아무도 여기까지 못 와요. 그쵸? 3번, 100분을 조금 시간 안배로 해서 3라운드 체제로 끊어보면 40, 30, 30 이 정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시간을 더 남기고 싶어도 남길 여력이 별로 없을 거야. 골고루 과목별로 펼쳐지면서 2라운드 시스템에서 3라운드 시스템으로 변했다는 걸 느꼈을 거고 혹시 이전 시험에 익숙해져 있던 친구들은 이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초반에 너무 여유부리다가 1라운드에서 시간 다 까먹고 뒤로 가서는 거의 풀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이 3번에 걸쳐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아마 적절하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선생님은 이번에 3월 대비로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출시하면서 선택 과목을 좀 줄이면서 3라운드 연습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3번의 호흡으로 3번의 이렇게 라운드가 진행되는 시험을 내가 쳐야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고 시간 안배는 물론이거니와 각각의 문항에 대한 어떠한 정도의 깊이로 어떠한 정도의 시간 투자로 각각의 문항을 내가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경험을 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걸 훈련을 해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점 그리고 중요한 변별력의 출제, 변별력의 확보 방식에 대한 그리고 실제 시험의 운영에 관한 세 가지 되짚어본 지점들입니다. 뭐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동안 공부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시험을 이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방향을 잡고 공부를 시작해 나가도록 합시다. 두 가지 간단하게 방향성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것이 다함수든 아니면 선택과목이든 간에 가형이든 나형이든 초월함수의 미적분이든 아니면 다함함수의 미적분이든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한 최근 5, 6, 7년 정도의 시험은 완전히 미적분 중심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고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각각의 과목이 다 찢어지면서 이 두 개를 공통으로 하고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게 되어 있죠. 선택과목은 고만고만한 난장이 과목이 될 거예요. 앞으로 올해는 아직은 규정력이 강하긴 하겠지만 이런 사고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탁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나형이 폐지되고 수원수트 중심인 시험에서 수원수트의 변명문항을 꾸준하게 학습하는 과정이 바로 시작돼야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수원수트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 주는데 이번에 시험을 쳐봐서 알겠지만 그동안 문과 전용 10년의 난이도보다 높아졌어요. 수트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거 해볼만한 과목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가형 쪽 계열에 응시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번에 그렇게 잘 풀지 못했을걸? 왜냐하면 생각보다 계산력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시험은 아주 신박한 미적분의 본질을 탁탁 건드려 나가는 신박한 문항은 따로 보이진 않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데요. 어쨌든 신유형, 낯선 유형 있지. 앞으로 수트는 낯선 유형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왜? 이건 신유형이지 뭐. 문과 전용 10년의 어떤 이미지가 확 바뀌어야 돼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수트의 학습량을 절대 줄이거나 수트를 조금 이렇게 그래도 다항함수밖에 안 되는데 라는 사고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수트는 정말 제일 중요한 과목으로서 부상할 거구나. 두 가지 포인트 잊지 마시고 수트 긴장하십시오. 공통과목 수호는 이건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오늘 시험은 손색 없이 삼각함수가 강조가 됐는데 오늘 시험이 좀 아쉬운 게 그래프라든지 각 자체 삼각함수의 정의에 근거한 고난도 문제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너무 도형 쪽에 치우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도형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혈은 좀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에 이미 핵심 단원으로 급부상했어요. 수혈은 작년 기출을 모티브 작년 기출을 근거로 해서 정말 점화식이라든지 발전적 추론의 방향으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야 하는 그러한 단원인 거예요. 이전에 변방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 문과 전용 과목이 이제 아니야. 완전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한 와! 메인 과목이야. 메인 단원이야. 그제? 하지만 뭐 기출은 별로 없어. 이런 사실 명확하게 인지하신 채로 앞으로 상반기 6편 전까지 학습 계획을 짤 때 수원수2를 저런 방향에 신경 써서 학습을 해나가시면 이번 사물학평의 교훈을 잘 살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시험치느라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이 비교적 빠르게 해설 강의를 올리고 있어요. 해설 강의 참조해서 빨리 잘 정리하시고 다음 계획을 짜고 또 앞으로 전진합시다. 선생님도 쉼 없이 여러분과 함께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또 만납시다. 하이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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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